일단 오늘 형들 없어서 너무 심심하고요 형들도 잘하고 있죠? 여기에서 촬영하고 있지만 우리 좀 이따 만나요 안녕 저는 진지하게 생각했었어요 제가 워드투어 하잖아요 갔다 오면 강아지 좀 키울 수 있게 해줬으면 진짜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강아지니까 진짜 너무 키우고 싶어서 물론 저희가 스테이저 하면서 더 많이 고민해야 되지만 멤버들도 다 오케이 해줬으면 좋겠어요